재혁 씨. 왜 그래? 왜 사람 일을 방해하고 그래, 어? 진짜 분위기 파악 좀 합시다, 예?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!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면 되잖아. 나는 바보다 하고 대춘대춘 열 달 떼고 가면 되잖아. 근데 왜 자꾸 나서서 사람을 등신을 만들어, 이 새끼야! 재혁 씨. 내가 이 부장한테 사장사장 했는데 벌점은 못 뺄 것 같네. 그래도 큰 사고 안 치면 금방 지워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. 근데 말이에요. 사람이 오바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. 그죠? 제가 또 이런 게 진짜 못 참거든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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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저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